안녕하세요. 밤이고 낮이고 요즘에요. 토르랑 저를 잠을 못 자게 피곤하게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. 저 소리예요. 저는 도둑이 없는 눈 잘고 그대로 정지했어야지. 심지어 손잡이를 딸깍딸깍. 자기가 눈 떠 있는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. 도둑이 있는 너네들. 많은 날은 한 20번? 자기가 눈 떠 있는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. 제일 많은 날은 한 20번? 보이시죠? 다 떨어질 거예요. 됐다. 오늘 올게. 이리로 와, 들어와. 여기 있으면 사람 지나가서 깰 일도 없어요. 편하게 쉬라고 그러는 거죠. 잊어봐. 여기. 이렇게. 아르바이트. 자기가 안 돼. 자기가 안 돼. 아이고, 이거 마셨어. 이 소리로 잡는다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